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겠고요,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 용산 이전 같은 경우는 잠시 후 3부에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할 테니까 이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을 뽑았고 이걸 예비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예비비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의결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이걸 의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재부 협조를 구해서 국무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게 인수위원회의 업무범위 이내의 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에 인수위원회 업무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비 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고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규제위원회 등을 열어서 이게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론이 형성될 거고 현재 저희 당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행위이다. 따라서 예비비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정당할지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 중에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수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 법에서 몇 가지 항목을 나열을 해놓기는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게 기타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기타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타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다 열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라고 봅니다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기타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를 옮기려면 본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연구하고 예산 편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으면서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인수위원회의 기타 사항으로 뚝딱 해체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원님 현실적인 문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비비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현 정부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정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예비비로 뚝딱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예비비 신청이 496억인데 사실상 액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군 보안장비 이전이라든가 청와대 장비 이전이라든가 이게 경호 시스템도 다 바뀌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496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바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국반부는 5천억이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1조가 들어간다고 또 주장을 했던데 496억을 넘어서 이 정도의 규모로 만약에 추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면 이거는 예산을 다시 조정하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이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관건은 민주당한테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자 측이 주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월 9일 이후에 추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제 사실상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당선자께서 그러니만큼 저희로서도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국방위나 기재위나 행안위 등등을 열어서 이 문제를 힘들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부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난 18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비대위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경제 특히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부동산 세제를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손보는 내용이 논의가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당의 이재명 상임고문도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대국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두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줘야 하고 1주택자는 가급적이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는 일정하게 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가져왔던 정책하고 일부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대책을 보고했고 그와 관련한 세부 대책을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만간 빨리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의원님. 일단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3월 23일 날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공개되거든요. 그게 꽤 오를 텐데 그게 결국 재산세나 종부세나 의료보험에 미칠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오른 것에 대한 세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0년도 7을 적용할지 21년도를 적용할지 그에 따른 각각 세부담은 어떻게 될지를 추산해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는 방언도 나왔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언도 나왔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뭐 비대위원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의견 아이디어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위가 국토위 기재위 의원님들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드려서 조만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무튼 이런 방안이 나온 건 맞는 거네요 의원님? 아이디어나 의견 차원에서 나왔던 건 맞는데요. 당론은 아직 정해지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부동산 관련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혹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입법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혹시 쭉 정리는 해보셨습니까? 크게 보면 다주택자들이 시장의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일시적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 이건 큰 틀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1년이냐 2년이냐의 문제는 있죠. 네. 그런 정도의 문제이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마찬가지로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저희 당에서는 사실상 다주택자의 정부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득세가 누진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1주택자가 취득할 때와 2주택, 3주택 취득할 때 각각 취득세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주택으로 갈수록 주택 취득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주택자는 주택의 추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게 저희 당의 큰 방침이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는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임대차 3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할 계획도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 논의가 나가 있지는 않고요. 임대차 3법의 핵심이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거지 않습니까? 첫 2년이 지났는데 크게 문제가 도드라진 건 아니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관련 토론을 했는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이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 기간에 따라서 매물 출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문제가 좀 최소화되면서도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혹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보완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평등법이라고도 하고 저희 사회가 언젠가는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안이 됐던 일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 추진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세종부 출범하기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당 차원에서 지금 가다듬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그동안의 검찰개혁의 성과마저도 후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약화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의권도 폐지하고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해주고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판에 폐지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다시 검찰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칫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 내지는 검찰 독재 시대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내 의원들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 때도 그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개혁 관련해서는요? 언론개혁도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특히 포탈의 뉴스 편집권이라든가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막는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지금 언론개혁 특위에 놓여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 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안팎에서는 특히 공영방송 구조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해왔는데요. 혹시 이것도 논의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어디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가급적 언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공정성의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또 더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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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